황글이의 TV 조이시티가 헬리콥터 3D 액션 게임 건식 배틀에 신규건십 F14를 추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식 배틀은 고품질 3D 그래픽과 틸트 조작, 전쟁 컨텐츠를 결합해 차별화된 재미를 구현한 모바일 게임인데요. 지난 2014년 5월, 구글 플레이를 통해 글로벌 출시한 후 전세계 누적 다운로드 3,500만 건을 달성하는 등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글로벌 흥행작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신규건십 F14 톰캣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사되는 집속탄을 장착해 폭발력을 높인 기종으로 한 발의 미사일로 총 6개의 타겟을 공격할 수 있어 통쾌한 타격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활주로의 공습, 수용소 탈출, 기지 쟁탈 등 총 9개 미션으로 구성된 에피소드 9도 함께 오픈되었으며 연속으로 등장하는 보스들과 전투를 펼쳐 점수를 획득하는 레이드 보스 시스템도 새롭게 추가돼 한층 다양한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 신규건십 및 컨텐츠 출시를 기념해 다채로운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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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